QV 형 죽어 하는데? 너 QV 형 살던 애라. 나 요즘 운동을 잘하고 싶어서... 얼굴이 창백한데요? 감기 끼우면 또 오는 것 같아. 감기처럼. 너무 졸려요. 돌린유가 뭡니까? 형 몰라. 형 이제 챙겨 먹었어요? 오늘 먹었어요. 다 먹어야 돼. 이제 제가 챙겨 먹을 나이기도 하고. 나는 요즘에 링에로 링게로 먹을 거예요. 엄마가 그 포도주. 링에로 챙겨 먹은 날. 공갠? 링거 링거 제가 쌈싸먹으나 용사보만 채워주세요 아니 밥은 왜 이렇게 천천히 놀는데? 영추야 아니 영추 영추야 배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? 먹어봐 먹어봐 빨리 사서 손 조금만 해가지고 배까지 나오면 너무 귀엽겠네 앰카운트당 하면서 이렇게 처음으로 쌈밥에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쌈밥! 쌈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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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도 손보다 큰데? 진짜 와 이거 진짜 크다 컵이 아니야 컵이 쌈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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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카메라 찍는 거 어떻게 해요? 왜냐면 사람을 못해요 그냥 사람 아파 개앞 Jagger 윤기 나 Net 만들어 Dir 工 coz 지금 언니 빨리 나 지메 Tai